안녕하세요. 98년생 17살 정찬우입니다. 제 혈액형은 A형이고요. 제가 좋아하는 건 춤추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연기하는 것도 좋아합니다. 상은은 먹어도 뭔가요? 얼마나 착한지? 어디까지 착한지? 어디까지?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? 아무리 우리가 뭘 나쁜 짓을 해도 끝까지 받아줄 수 있는지? 어디까지 받아줄 수 있는지? 계속 시키는 거야? 인정은 안 겨를 좀 겨라. 찬다 이거 폼클렌징 화장실 갖다 나와. 네. 아니야 이거 이거 세고. 네. 등 좀 누르시만. 삼촌은 다. 아 진짜. 난 조금만, 난 몸만 살짝. 난 두고 아프다. 진짜. 몸만 살짝 힘든데. 너무 presidency. 샬도 앵만이 괴롭혀라. 전에 하네. 아이스크림 사와. 아히 먹고 싶겠네 진짜. 아 너무해요. 야 차무야. 아아. 샬도 왔다. 나이스 타이밍! 이거만 말해, 이거 맞아요? 아니 형, 아이스크림이 딱 열 종류가 있거든요? 딱 열 개가. 근데 형이 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이거 나눠주러 가야지. 뭘 나눠줘? 냉장고에 왜? 아 여기다 농담 그냥. 아 안 되지라. 많이 있어. 아 여기다 농담. 형이 말하는.. 진짜 아이씨. 아 아이씨. 형이 말하는 게 초코아이스크림이 없다니깐요. 그만해. 아니 형 진짜 없다니. 이걸로 오사카를 다 뒤져서라도 좋아. 헤이! 오사카가 안되면 도쿄까지 갔다와. 도쿄까지 갔다와. 도쿄도 없으면 쿠쿠오카랑 나고야 다 갔다와. 사뽀로만 눈을 헤치고 밭을 헤쳐서 갔다와. 홍가야. 그래요? 난 합격이야. 아 그래요? 어. 아 진짜? 넌 만내로서 정말 합격이야. 아 그래서 시킨 거였어요? 너 근데 진짜 왜 다 해줬냐? 아 저는 하라고 할까 했죠 그냥. 하라고 한다 형이. 안 하면 혼내쓰는데. 잘 됐어. 인증됐어. 세상에 제일 착한 알고. 지금 너 호감도 벌써 앞에 올라갔다. 안 하면 혼내쓰는데. 안 하면 혼내쓰는데. 잡았다 형이. 앞으로 형들한테 안 까불겠다고 그냥 맹세해. 안 까불겠다고 맹세하겠습니다. 이거 까불어야 되고. 제가 형들에게 어찌 까불겠습니까? 진심이야. 진심다. 난 바비 형이 싫다. 나는 바비 형이 싫다. 죽여. 죽여. 아아. 아하. 쌍둥이 괴물들이 공격한다. 여름 대연. 손이 기다려주지. 에이. 예수. 진짜. 아아. 아아. 저 기분이 어때요? 저 오늘 되게 기분이 함재경이에요. 야. 의사. 리조트 있어라. 이 기분으로 어디 가야 돼? 왜 기분이 나아. 빡. 바이바이 빡. 랩! 랩! 랩 잘한다. 랩픈데 당연히 랩을 잘해야지 5,000원 결제하러 너무 웃겨 난 차로 붙은데? 이거 알아줘 벨트를 왜 풀었나 왜그래 왜이거 왜 진짜 왜 빠졌을 때 먼저 구하고 싶은 것은 A. 오방 B. 바비 네? 바비요? 바비를 왜 구해 아 아 아 멤버를 아 멤버를 아 아 아 아 바비 형은 수영할 수 있잖아 근데 난 차로 이동할 때 한 얘기가 너무 웃겼어 바비를 왜 구해 왜 구해 왜 구하냐는 마 아니 형은 수영 잘하니까 와 근데 찬호 봤어? 응? 진짜 나쁜 애야 어 나 야구선수인 줄 알았어 어 막 자기 손실 어우 손실여 이러면서 이걸 꽉 쥐고 아주 푹 소리가 나게 던지더라고 아 아 손실여 아우 아 아 아 아 아 아무일etty 아 아 아 아 아 아 Hey, hey, la-na-na-na-na-na, oh 가ogg UNTO HERO Na-na-na-na-na-na-na, oh Na-na-na-na-na, hey, hey, na-na-na-na-na Hold,ntyors, 회전의 폭 ba 세계men 보고 birthday